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월 1일 기준 4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세가는 한 주도 빠짐없이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장기 안심 주택을 공급합니다. 장기 안심 주택이란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제도로 국내 유일의 무이자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 안심 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시 재원으로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 동안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주택으로 금년 1월 780%를 공급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 720%를 추가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안심 주택은 지난 2012년 첫 도입돼 매년 1, 2회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 두 번째 공급입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반전세에 대한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단,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 대상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 주택글로까지 확대하였는데요. 3인 이하 기준 시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월 임대료는 50만 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 안심 주택 신청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3인 이하 가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주택 전세자금 대출 가입자는 자격에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